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원을 전하겠습니다. 1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함께 행한 지난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하나님이 김효자로서 하신 일이 그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사연들을 이야기해 보아라. 얼마나 생명력 있고 신기한 기적들이냐. 사람 자체로는 능력도 지혜도 없어 행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. 2번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이같이 하시는구나 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뜻을 알게 된다. 자신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모두 믿게 되고 알게 된다. 3번 기묘하고 신기하며 어쩜 그렇게 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된다.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때마다 합당하게 행하심을 알게 된다. 고로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아야 된다. 4번 사람들은 지능이 낮아서 하나님과는 땅과 하늘같이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행하여 놓아도 자기 지능의 차원만큼만 알기에 그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을 잘 모른다. 오늘의 마지막 점원입니다. 세계 최고의 재능자가 열심히 하여 신기하고 오묘하게 하여도 어린아이들은 잘 모른다. 그 어린아이가 클수록 알게 된다. 이와 같이 신앙도 배우며 크기 전에는 모른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